마트에 가면 토마토도 있고 완숙 토마토입니다. 토마토는 세계 10대 푸드 중에 하나죠. 5kg짜리 한 상자가 저희 마트에서는 토마토 지금 현재 13,000원씩 팔고 있어요. 자 완숙 토마토가 13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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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마토 먹으면 면역력도 좋아지고 건강해집니다.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요. 정기적으로 계속 드시고 있습니다. 토마토 색깔 좋네요. 한 상자가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봉지로 더 판매하고 있습니다. 6개들이 한 봉지에 담아서 한 봉지 담아서 가격을 3,500원씩 4,000원 받다가 할인하고 있습니다. 3,500원씩. 자 완숙 토마토 3,5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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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질 수 없는 어린이들 간식이죠. 대추방울 토마토입니다. 이게 한 팩에 750g짜리 대추방울 토마토. 대추하고 방울 토마토하고 접목시킨거죠. 맛이 좋습니다. 당도가 좋아요. 맛있는 대추방울 토마토는 오늘 한 팩에 4,000원, 4,000원, 4,000원. 4,000원씩 하고 있습니다. 옆에 또 칼라 대추방울 토마토도 있네요. 대추방울 토마토보다 더 맛있어요. 색깔도 예쁘구요. 이것도 한 팩에 750g 나오구요. 색깔별이 색깔이 있어서 어린이들이 아주 좋아합니다. 당도는 일반 대추방울 토마토보다 맛이 더 좋더라구요. 가격은 색깔별로 칼라 대추방울 토마토가 한 팩에 6,000원, 6,000원, 6,000원씩 이제 굿 굿 굿 감사합니다.